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로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근림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5226번입니다. 감정가는 23억 7,516만원이며 토지면제는 67평형에 근물민정은 143평형입니다. 1차 재재가는 23억 7,516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3,752만원에 입찰은 2022년 4월 5일에 진행해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근림주택 경매물건으로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 300미터 W역수권으로 연천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은평구 근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은평구 불광동 꼬마빌딩은 토지면적 66.6평에 건물면적은 14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23억 7,516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재재가로 오는 4월 5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정입니다. 보증금은 재재가의 10%인 이어 3,75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 의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7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전률은 250% 이하이나 지역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8년 4월에 사용성인된 4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듯 합니다. 이어서 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7월 12일에 설정돼 중앙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2억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강제김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3억 5천9백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계획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사 대학력 없는 점유자 11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금은 11억 2천만원에 올세는 23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은평구에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은평구 불광동의 단독 다가우주택의 재급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은평구 불광동 상업용 부동산 빌딩 매물호가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장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은평구 내 건물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검색 범위를 확대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경매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은평구 인근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